2023년 런던의 한 시위 현장 하사는 수상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소년은 총까지 들고 있었죠 심지어 그를 쫓던 중 시신까지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소년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발견한 시신의 팔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한쪽 눈에 구멍이 뚫린 잔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신의 신원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눈에 총을 맞은 곳이 사인이었지만 총을 쏜 흔적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시간을 거슬러 1941년의 런던 한 형사가 경찰서로 출근하게 됐는데 유대인이었던 화이트먼은 조직 내부의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정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말해준 장소로 향하는데 바로 2023년에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시신 또한 2023년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다시 한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90년의 형사 힐링헤드도 같은 시신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로 다른 시대에서 세 명의 형사들이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현장에 있던 소년이었는데요 그를 찾으려면 그의 누나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파산에 진심해 결국 그녀도 입을 열게 되는데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번호를 넘겨주게 됐죠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수상한 소년을 보게 되는데요 한편 화이트먼은 지시대로 시신을 옮기려 하는데 한 소녀에게 현장을 들키고 맙니다 심지어 그를 의심하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히게 되는데 결국 시신을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분의 공수부로 형사는 사망하게 되고 결국 시신을 옮기려는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시신을 옮기던 사람이 죽은 형사인 것처럼 꾸민 것이죠 한편 힐링헤드는 현장 사진을 받기 위해 기자를 찾아가는데 사진에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있었죠 하지만 그는 기자 또한 수상하게 여겼는데 쉽게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동성애자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하사는 용의자 소년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홀로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죠 결국 유일한 용의사였던 사이드는 사망하고 맙니다 한편 힐링헤드는 지인에게 수상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 그를 보고 겁에 질리게 되죠 하사는 사이드의 마지막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를 만난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수상한 소년이었죠 사실 사이드에게 총을 준 사람은 바로 그였는데요 사실 사이드에게 총을 준 사람은 바로 그였는데요 그렇게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결국 그들에게 아들의 혐의를 설명해주게 되는데 그의 집으로는 전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사랑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을 믿고 그의 사망을 믿고 그들의 말과 달리 일라이어스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그는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어스의 새로운 행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을 데려와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변호사 명함을 내밀며 버텼지만 오랜 신문 끝에 아내는 흔들리기 시작했죠. 정보를 듣고 곧바로 그곳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녀를 빼놓고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죠. 사실 캠핑장을 알려준 것도 그녀가 판 함정이었는데요. 결국 캠핑장을 조사하던 동료는 목숨을 잃게 되고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형사가 있었는데요. 미래의 런던에서 일하는 형사 아이리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은 폐쇄된 골목 안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본부로 넘기고 퇴근하게 되는데 그녀가 살고 있는 미래의 런던은 카이알이라는 군사단체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녀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었지만 카이알이 제공하는 장치 덕분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2023년의 핵무기 테러 사건 이후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끔찍한 비극은 모두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었죠. 그리고 카이알의 지휘관이 TV에 출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1890년 사진에 찍힌 용의자였습니다. 결국 동료의 경고에 겁먹은 그는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풀려난 헨리가 그의 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진은 불태워버린 뒤였죠. 그리고 다음 날 실망한 헨리는 경찰을 폭로하는 신문기사를 내게 되는데 그가 사건을 파헤치려 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런데... 사실 그는 사진 하나를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헨리와의 공조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화이트먼은 한 범죄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됐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그날 현장을 목격한 소녀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출근한 아이리스는 수사의 브리핑을 듣게 되는데 전날의 사건이 언급조차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사의 경고를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었고 해커 활동을 하는 오빠를 찾아가게 됩니다. 카이야를 독재에 반대하는 그는 그녀와 달리 가난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게 되죠. 결국 그곳을 나와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그녀를 불러낸 사람은 바로 카이야르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사실 사건을 은폐하고 있던 이유는 그가 테러 조직에 가담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녀에게 사건의 수사를 은밀히 맡기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카이야르라는 이름은 바로 이 문장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디포가 근무하는 대학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출근하는 또 다른 디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피해자에게로 데려가게 되는데 결국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편 하사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무슨 일인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경찰은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지만 사건에 뭔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죠. 결국 둘만 남아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려 하는데 그렇게 카메라를 피해서 대화하게 되는데요. 그는 미래에 터질 폭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한편 사진을 조사하던 두 사람은 용의자의 정체를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었죠. entonces Julian Harker, 영혼의 조언을 듣는 척했지만 사실 미래의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커의 교령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들과 대화하는 척 지문이 묻은 증거품을 챙길 생각이었죠 하지만 교령회의 의식이 시작되자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커는 처음부터 그를 함정에 빠뜨릴 생각으로 부른 것이었죠 그렇게 죽은 디포의 시신을 꺼내 기괴한 사진까지 찍게 됩니다 의식을 잃은 그는 외딴 무덤가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결국 공포에 질려버리고 말았죠 한편 화이트먼의 사건을 목격한 소년은 입을 닫는 대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잔혹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는 무사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를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되죠 그 시각 매닉스는 아이리스에게 시신의 비밀을 말해주는다 그 시각의 목격한 소년이다 그는 존재가에서 멍백한 번의 háb Descartes 그는 다녁이지 그렇게 그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이 힐링헤드는 결국 사건 수사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산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는 두려움에 수사를 포기했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누군가가 수사를 이어가길 바랬죠. 그리고 그가 남긴 간절한 메시지는 먼 미래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본 하산은 그의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기록을 찾으며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접근하게 되죠. 심지어 같은 사건이 일어난 기록은 또 있었는데요. 그렇게 알아낸 정보들을 상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계속 수사를 반대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들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변호사를 고용한 곳이 바로 하커가 설립한 로펌이었습니다. 심지어 몰리는 경찰을 은퇴하고 하커하우스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한편 수사를 그만둔 힐링헤드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소홀했던 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 자신의 안경에 하커의 지문이 묻은 것을 알게 되고 증거를 빼앗겨 포기했던 수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화이트먼은 공습을 틈타 감시를 따돌리고 손으로 피신시키려 하는데 그렇게 반공호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친절하게 접근해오는 달 자신을 찾고 있는 수상한 남자를 보고 역으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그따 그녀의 정체는 바로 힐링헤드의 딸 폴리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하게 식은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이리스는 딥포를 집으로 데려와 떠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점점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죠. 네네. 저는 저는 몇 명이었습니다. 작전 제가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제가 인정할 수 있었어요. 내 지식을 plane한다는 점은 그가 그의 발생과의 진리에 따라서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에서 정해서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치King 얼마 안에서 기회가 많아요. 이 지역을 선택합니다. 내가 정밀하게 생활을 수 있을 때 아이았 전의 가게 된 나라, 다 그것도 원하십시키지 제게sen이 필요할 때 그러던 중 화장실을 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사이 이웃 로나가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디포는 그 틈을 타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사실 그는 정말로 위험한 예배당의 단원이었습니다 한편 하사는 홀로 하커하우스를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인기척에 몸을 숨기게 되는다 이미 그녀가 올 것조차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녹음 속의 목소리로 일라이어스를 세뇌하고 있었죠 그를 따라 도착한 방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수많은 디포의 시신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다음 날까지 그곳에 갇혀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신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있었죠 결국 이번에도 수사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수사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가 말해준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사실 2023년의 일라이어스와 2053년의 매닉스 총지휘관 1980년의 하커는 전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위험한 예배당 본부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의 리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정체는 바로 미래의 하산이었습니다 하산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매닉스가 지금의 카이아를 만들고 정권을 잡은 것은 2023년의 핵폭발 테러 덕분이었고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2023년의 매닉스였습니다 이러한 타임루프를 만들기 위해 그는 1890년으로 가서 줄리언 하커가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2023년의 하산은 홀로 일라이어스를 조사하던 중 그의 친모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일라이어스는 하커가 문 사람과의 관계로 생긴 아이였죠 Danny's the great-grandson of some posh dead banker 일라이어스의 친분은 놀랍게도 그녀의 상사였습니다 그 시각 소녀의 죽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 시각 소녀의 죽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 시각 소녀의 죽음에 분노하였습니다 유일한 화이트먼은 경찰서를 찾아가낸다 참 이상한 기사였 ma intension before you put gun to my head police officer was found dead on the same chup platform as that girl in the more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반장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결국 경찰서의 모든 회선을 감청해서 또 다른 스파이를 잡게 되는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보센터입니다. 우리는 한 종류의 죽음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 공간의 정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방향으로? 그런데... 더는 잃을 것이 없었던 화이트먼은 그녀를 외딴 장소로 데려가게 되죠. 너는 그녀의 정보센터가 내 지휘할 수 있다면? 그녀는 그녀를 보려야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신고가, 그녀는 그녀의 정보센터가 너희가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의 그 면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놓고 있는지, 그녀는 그녀와 주의의 한 입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지옥을 것 같다. 그녀가 지옥으로서. 그녀는 그녀가 너무 많아. 그녀는 그녀가 죽을 수 있기를 바라. 그녀는 그녀의 죄사 저의 죄. 그렇게 두 사람을 체포하려 하는데 무슨 일인지 서장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죠 사실 처음부터 경찰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한편 힐링헤드는 현장의 지문과 하커의 지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직접 찾아가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조차 없었죠 그 사이 아이리스는 목구멍이라는 의문의 장치를 보게 됐는데 목구멍은 디포가 만들어낸 일종의 타임머신이었죠 그렇게 그의 계획을 설명하고 한 번 더 그녀를 설득하려 했는데요 그런데 매닉스를 이곳으로 불러온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진압하고 목구멍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시각 1890년에 매닉스는 힐링헤드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해주게 되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들의 함정에 빠져있었죠 한편 바버의 집에 도착한 하사는 그가 남긴 녹음기를 틀게 되는데요 2023년의 녹음은 모두 그가 죽기 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녹음을 들고 대테러본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허무 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리 없었죠 그러나 가능한 장소가 딱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지하 금고였는데요 그리고 금고를 연 순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가 말한 장소로 나오게 됐는데 결국 혼자서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그에게 하커의 마지막 녹음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결국 그에게 하커의 마지막 녹음을 들려주게 되는데 일라이어스가 이 모든 계획을 꾸미고 카이아를 세운 이유는 오직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이 대테러본부의 요원이 그곳에 몰래 잠입하는데 끝에 결국 핵무기의 기폭장치를 그들에게 넘기게 되죠 하지만 미래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미래의 하산과 디포는 매닉스에게 붙잡혀 있었는데요 그에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에게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중국 회의의 아니다 I've built a world so that others would know that feeling I'm still waiting But through there, I'll find it for myself I will find her and let that love flourish to become this world Have you asked him, Maplewood? Have you asked him if he was the one who killed half a million people? Including my son Did you? Yes, and I'm going to do it again 그렇게 하커처럼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learn? You can't stop this You did your part and now I'll do mine You just have to kill me But you know you die But you don't know what happens to her It's up to you 결국 화상을 살리기 위해 장치를 작동시키게 되고 그렇게 그는 과거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한편 화이트먼은 경찰서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But it's your prince on the gun, not mine And you've stuck it in the face of a defenseless 68-year-old woman That malignant bitch poison the child That malignant bitch happens to be my mother You've got a choice to make You can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And this gun can disappear I have it on the highest authority That you still have a role to play It's time to fill you in on the bigger picture 그리고 그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This office could have your name engraved on the door by tomorrow morning Detective Chief Inspector White Man 하지만 그는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를 죽이고 하커를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소녀의 복수를 끝마치게 됩니다 한편 힐링헤드는 결국 하커의 제안을 거절하고 붙잡히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그 사이 디포는 어떻게든 과거로 떠난 매닉스를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는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하산은 일라이어스를 구치소까지 데려다주게 되는데 그렇게 평생 만난 적 없던 친모를 만나러 가게 되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볼 용기가 없었고 그렇게 그는 또다시 거절당하고 맙니다 사실 핵무기에 연결된 기폭장치는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쪽지의 번호가 바로 핵무기의 작동 코드였습니다 결국 막을 수 없는 타임루프가 완성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간 매닉스는 또다시 하커가 되어 돈을 쓸어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힐링헤드의 딸에게 접근할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날 이후 그녀를 피아노 연주회에 초대하며 가까우시게 됩니다 그녀를 피아노 연주회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예정대로 힐링헤드는 그녀는 누명을 쓰고 붙잡히게 되고 그녀가 믿을 사람은 오직 하커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연행되는 그와 직접 만나게 되는다 사실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아버지를 잃은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열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평생 꿈꿔왔던 사랑받는 삶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에게도 교령회의 비밀을 밝히게 되는데요 Polly, wake up. It's time for you to know the truth Don't be scared. There's a messenger. Our part in this is to be the keeper of his secrets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래의 자신에게 보낼 메시지를 녹음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루프는 반복되어 가고 있었죠 그리고 2053년 매닉스가 사라지고 아이리스는 자신이 본 것을 진술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방에 남아있던 그의 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사라지고 4일 전에 나타났다는 것은 4일 후에도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죠 하지만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사실 하사는 바로 그녀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후 그가 나타날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번에는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난 그에게는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요 이미 루프가 일어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산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매닉스는 무슨 일인지 자신이 벌인 일을 후회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루프를 막기 위해 그녀가 과거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이야르의 장치가 없는 그녀는 걸을 수조차 없었죠 결국 그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성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죠 과거로 돌아간 그녀는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킬링헤드가 경찰에 붙잡히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그녀와 만나게 되는데요 너희는 이를 불러요 그리고 침끈로 불러요 만약에 know your name finally 너희는 finding yourself in for murder 다 희망한 부하러요 네? 아들가 다 흐률때 아, 이게 가요 이가, 까른들 하지만 그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릴 뿐이었죠. 그렇게 팔의 표식을 보고 그녀를 믿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과 딸의 운명을 알게 되고 이전 루프처럼 하커를 만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들은 저주의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아내와의 관계는 이전 루프와 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예정보다 일찍 교령회의 비밀을 들키게 되는데요. 결국 죄책감에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끔찍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자기 자신을 세뇌하기 시작했고 그를 사랑했던 과거와 달리 오직 그의 계획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결국 자신이 지금껏 태운 일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새로운 녹음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새로운 녹음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이트먼이 그를 죽이러 찾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날 밤 화이트먼이 그를 죽이러 찾아오게 됐는데 그렇게 마지막 녹음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으싱 그가 온척 그가 변화하는uti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 사람을 듣게 되었을지도록 그가 온다. 그녀가 부모님을 통해 주신 잔해지지 않으신가요? 그가 사랑은 영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가 그가 영어성을 다 찾으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데요. 녹음을 받은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시신을 발견한 골목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메시지를 보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술집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음이 담긴 레코드판은 그들만이 알 수 있을 암호와 함께 미래로 전해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2023년 루프가 시작된 바로 그날로 향하게 되는데요. 레코드판은 그곳의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하산이 오기 전 한 발 먼저 세라에게로 향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자신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하산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버리고 일라이어스를 직접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매닉스가 남긴 마지막 녹음을 들려주게 되죠 그렇게 과거의 자신에게 남긴 위로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래가 바뀌면 그들의 존재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에 있는 그들의 운명도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바디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